자 사귄 첫날부터 같이 있자는 남자 vs 사귄 지 100일까지 손만 잡는 남자 우리 친구분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귄 첫날부터 같이 있자는 남자 하나 둘 셋 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답답한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개방적이기도 한데 이런 남자 만나면 답답해가지고 헤어질 것 같은데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사랑을 또 하다보면 서로 이렇게 그런 사랑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손만 계속 잡고 있으면 여행 가니로 손만 잡고자 아 싫다? 싫어요 싫어요?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여쭤볼게 저도 똑같은 아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썸 탈 때의 스킨쉽 여기까지 가능하다 궁합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설탕한 거니까 충분히 궁합까지 맞춰볼 수 있다 전 손 잡는 것까지 사귄다고 하는 순간 모든 걸 열어주겠다 응 결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사귄지 100일까지 손만 잡는 남자 첫날부터 같이 있자는 남자가 싫은 이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음 100일까지는 나도 참을 수 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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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라 굉장히 좀 빠른 남자 VS 너무 좀 조심스러운 남자 응 네 첫날부터 같이 있지 않은 남자 어 그러면 그러면 사귄지 100일까지 손만 자는 남자는 좀 별로다라는 뜻이잖아요 답답한 걸 싫어해서 아 답답한 걸 싫어해서 본인 남자친구는 첫날에 같이 있으셨나요 혹시? 네 솔직하셔 이건 정말 솔직한 거니까 맞잖아요 남자친구 만나신지 얼마나? 1년 반 넘었어요 1년 반이시면 굉장히 안정권으로 결혼도 좀 생각하시는? 아니요 남자친구 분께서 이 영상을 꼭 안 보시기에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고르실까요? 1번 첫 번째, 사귄 첫날부터 같이 있자는 남자 한번 저는 좀 개방적이어서 저도 빨리하는 걸 좋아해서 답답한 걸 싫어해요 아 빨리하는 걸 좋아한다 네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럼 혹시 본인이 약간 나는 좀 개방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면 내가 대시한 적도 있다 혹시? 네 오오 본인이 마음에 들면 바로 대시를 하시는? 네 혹시 본인이 그러면 마음에 든다면 좀 이런 스타일 좀 선호합니다 어떤 스타일? 저는 싸가지없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사나운 사람 눈이 찢어져야 돼요 일단 아 진짜로? 눈 찢어져야 되는 느낌이신가요? 사귄 첫날부터 같이 있자는 남자 vs 사귄 지 100일까지 손만 잡는 남자 어렵다 어렵긴 하죠 그래도 오 좋습니다 사귄 첫날부터 같이 있자는 남자 너무 좀 싫다는 느낌인가요? 역시 식지 않을까요? 마음이 아 그러니까 그래도 남녀가 사랑을 하면 뭐 손도 잡고 그다음에 뭐 포옹도 하고 어쩌다 뽀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전쟁이 이거죠 여행을 가도 손만 잡고 자는 남자죠 100일까지 100일 계속 그렇죠 싫다 차라리 이게 낫다 혹시 실례지만 혹시 직업이 모델? 아니요 회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잠깐 준비하다가 아예 저의 길이 아니라서 포기 많이 좀 관리를 하신 것 같거든요 원래 마른 것도 있는데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 운동 혹시 어떤 쪽으로? 필라티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골프도 하고 여러 가지 타고난 게 좀 커요 아 근데 제가 잘 안 먹어요 네 또 타고난 게 크다는 것은 부모님도 뭐 이렇게 또 굉장히 저 혼자만 하하하하 원래 부모님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유전자 좋다고 할 법도 한데 제가 저희 집에서 키 제일 커요 아 진짜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아직 없으신 욕심? 욕심은 있는데 귀찮아서 못해요 아 네 누군가 서포트를 할 생각은 있지만 아 네 내가 혼자 인스타 업로드하고 뭐하고 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굉장히 약간 두 분 다 패션이 두 분 다 약간 서로 좀 다른 느낌 한 분은 운동하시는 분 느낌이고 한 분은 아이돌 느낌인데 어 중간에 연습실이라서 약간 춤 좀 추고 가는 느낌이고 21살이에요 21살 너무나 좋을 때고 우리 친구분 혹시 운동하고 오셨나봐요? 아 원래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렇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뭐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 넘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소화기 힘든 복장이거든요 아 정말요? 따로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는? 운동 안해요 운동을 안해도 나는 뭐 타고난 게 타고난 게 괜찮다 그런 의미인가요 혹시? 그런 거죠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팔뚝에 타투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강아지 같고 오른쪽은 뭐 꽃 같기도 하고 혹시 맞나요 혹시? 고양이에요 고양이 아 고양이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한번 여기는 고양이 두 마리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어 오른쪽은 꽃 여우 아 여우도 있고 아 여기 여기 고양이는 키우는 거고 여우는 혹시 본인 내면 속에 있는 게 여우라는 혹시 그런 의미인가요? 그쵸 어 여기도 한번 타투가 여기는 또 컬러풀하네 되게 어 피아나라는 꽃이고 어 피아나 꽃 혹시 뭐 두 분의 남자친구는? 저는 없어요 여기는? 저도 거의 없다 라고 아 죄송한데 없다라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뭐는데 거의 없다라는 것은 혹시 뭐 이제 곧 끝날 애가 있다 아 그럼 지금은 현재 ING 중이지만 곧 ED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혹시 뭐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갑자기 안좋아들도 이런 건 아니죠 혹시? 아니 아니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데 이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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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겉모습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어? 여행을 갔다 왔더니 어? 어? 생각보다 이거 실망스러운데 그 남자분을 우리가 또 지켜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이가 실례지만 스무살 하아 너무 좋은 나이다 진짜로 성인 된 첫날에 제일 먼저 했던 거 뭐 어떤 거? 음 헌팅 붙잡았어 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아까 헌팅 잠깐만 뭐야 이거 헌팅 안 한다면서 아까 전에는 그냥 놀러 간 거죠 그래서 헌팅했어요? 안 했어요 아 헌팅은 안 했고 헌팅이 근데 왔을 거 아니에요? 안 왔어요 아 진짜로? 한 번도 왔어요 강원도 살아요 아 그럼 헌팅 포차도 강원도에서 혹시? 네 그래서 어 아 서울에 오셨으면 그냥 바로 이정도 비주얼 했으면 다 갔을 텐데 좀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지하철 잘 타는 남자 어? 어떤 의미인가요? 지하철 잘 탄다 네? 제가 좀 지하철을 못 타가지고 아 아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잘 못 타시는구나 네 아까 굉장히 뭔가 다급하게 뛰어오신 것 같았어요 아 네 맞아요 혹시 어디 가신지 한번 여쭤봐도 곱창집 아 하하하하 그렇죠 곱창을 향한 나의 마음은 뛰어가서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은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랑 회식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으세요 지금 친구와의 술자리가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하니까 아 괜히 해 어 실례지만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23입니다 네 어쩌면 되게 신장생활 좀 빨리 하신 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쪽인지 한번 여쭤봐도 저 손해보험 쪽에서 아하하 보험 쪽으로 어 또 보험하시는 분들이 곱창 좋아하시거든요 술 좋아하시고 맞잖아요 굉장히 약간 좀 동네 패션 같지만 네 뭔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가방, 루이비통, 팔찌 팔찌 어디 건가요 역시 티바스크 아 반지도 있으시고 굉장히 약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실례지만 혹시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21 21살 네 아니 근데 약간 21살이신데 혹시 뭐 지금 현재 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직업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분양사무실에서 혹시 그러면 천은 넘나요? 이 정도만 혹시 제일 많이 벌었던 게 그래요 아 천은 제일 많이 벌었던 날은 천은 좀 넘게 벌었다라는 말씀을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